성윤이씨가 지금 녹색창 5위를 달리고 계시네요 떨어졌네요 아직 목마르네 이제 막 시동 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대모사 할까요? 성대모사 돼요? 아 좋아요 갑자기 뭐 연습하는 게 있나 봐요? 되게 잘하는 거 많은데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? 느닷없다 느닷없네 아니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가족까지 친화되면 이런 걸 몰라 가족한테 숨기네요 아니 뭐 들어보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인데 지금 활동을 막 활발하게 하진 않지만 누군데 누군데 알려주고 해야지 이진아 씨 이진아 씨 아 이진아 씨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냠냠냠냠냠냠냠냠 어이 귀여워 그게 뭐고 보일 거야 잘한다 잘한다 안녕 안 비슷하게 잘한다 아니 근데 아니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안 시켜주셨어요 아니 이걸 안 시키니까 본인만 알고 있는 걸 우리가 아냐고 알고 있으면 시키지 이렇게 성대모사에 갈증이 있는 분인지 몰랐어요 이진아의 성대모사를 하다니 대단하네요 더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아니 이걸 어떻게 참고 있었지? 아 진짜요 양혜윤 씨 양혜윤 씨 바로 나온다 아 계속 가보자 야 이 양반 보통이야 막 들어오네 그냥 막 들어오네 이 양반은 3만원 더 줘요 거의 뭐 여자 정성호예요 지금 예 아까 문재윤 씨 3만원에서 황윤 씨 3만원까지 황재성 거에서 다 나갑니다 네 오케이 최출연료가 생각보다 높네요 네 난 3만원 받고 오는 줄 알았는데 어? 다 끝난 거예요? I believe 잠깐만 근데 이분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이 좀 그냥 다 자기가 하는 거 같은 자기 목소리로 그냥 다 하는 뭐 한 거죠? 양혜윤 씨였네요? 신승훈 씨 아닌가요? 아 신승훈 씨였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누나예요 보면 볼수록 엉뚱하고 엉뚱 매력이 있네요 성대모사 하는 거 처음 봤네 또 있죠 안녕하세요 KT 김이에요 몇 개 돌려놓고 있는 거 같은데 뭐야? 이게 뭐야? KT 김이 뭐야?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KT 김 아 KT 김 아아 엄마 오디션 프로 오디션 프로 많이 보네 오디션 프로 많이 봐 집에 너무 오래 있었어 개 3마리랑 개 3마리랑 혼자 있으면서 야 엄마 똑같은 거 봐봐 나 김밤지사 오오오오오오 아니 나 처음 봤네 저 주연 선생님 이런 유리 씨 어떻게 보시나요? 안녕하세요 옥주연입니다 하하하하 지가 지가 유리 양을 봤을 때는 이런 모습들 이거 없었걸라 해? 아주 예능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다 이 자식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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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아니 개발하실 때마다 네 혼자만 알지 마시고 커트 나오셔서 계속 보여주세요 그게 똑같고 안 똑같이 문제가 아니라 저 되게 진짜 연습 많이 하는데 어디다 개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? 개 3마리 앞에서? 보여줄 데가 없어가지고 남편 앞에서 맨날 하는데 아 남편 앞에서? 지겹다고 남편은 뭐래요? 지겹대? 그냥 좀 예 난색을 표현하나요? 하나에 올인하라고 하하하하 언니 그만해요 그만하라네요 언니 이제 그만해요 김세로미씨 아 느닷없이 들어오는 게 웃긴다 아 근데 너무 엉뚱해서 매력있다 김밤 제사 오 고 얼마나 길어요 그게 김밤이 몇 시간인 거예요? 김밤이 몇 시간인 거예요? 해가 일찍 지는 동네예요 아니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네 길어요 어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네요 놀랍네요 귀여우시다 진짜 우와